완료! 그 다음에 빛 기초 수업 이제 제가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쉽다고 그랬으니까 금방금방 클리어가 될지 몰라요 한방에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나 이게? 저거 뭐 하는 거 아니죠? 작용도 있는 거 아니죠? 쉽다라 쉬운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쉽다 그랬었는데 굉장히 유심스럽단 말이지 아 그냥 휠치가 있구나 어허 어허 잠깐만 나는 불 마법이 좋은데 불이 지금 쓰레기야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범계 마법으로 범계 마법으로 없게 버릴 필요가 와 죽이뻔했다 맞을 뻔했잖아 맞을 뻔했잖아! 맞을 뻔했잖아! 맞을 뻔했잖아! 맞을 뻔했잖아! 맞을 뻔했잖아! 맞을 뻔했잖아! 야 야 어디서 뭐야 아 독버섯이었어? 아 위험했다 얘네를 잡아야지 열리는건 아니겠지? 칼마? 얘네를 잡아야지 열리는건 아니겠지? 아 가야되네 자 얘는 안잡아도 되는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가셔 문 열어주고 가봐 안 바꿨잖아 방해물은 바로 제거해주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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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라와 아 젠장 날라오는것 때문에 안맞아도 되는거 맞았어 아 얼음이 2차잖아 아 아까 거리 아 아 망했다 이렇게 빨라 아니면 내가 독발랐다 임마 됐어 좋아 와 죽는줄 알았네 빛마법 배운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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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비힐 아니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래서 다쳤는데 여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 여기 빛이 보이는거구나 길이 있구나 오케이 확인 아 빛의 길이 보이네 아아 오케이 확인 그럼 여기도 길이 있겠지 길이 없니? 없구나 길 길 길을 내놔라 택배를 다는거 아 한번에 잡아야 되는거구나 오케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거구나 오케이 확인 바로 깼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항아리만 다 깨면 되는건가? 아 아닌데? 아아 유령을 잡는거였구만 아 아 아 아 난 불 마법으로 지져주면 되는데 한마디만 더 난 불 마법으로 지져주면 되는데 아 됐다 이렇게 해서 아 얼음으로 해주면 돼요? 아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걸 알았을까? 아 뭐야 다시 아니야 다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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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르는게 아니었는데 됐다 한번에 뭐야 됐고 됐고 좀 기네요 아니 뭐야 놀랐잖아 괜히 한 대 맞아가지고 길을 찾고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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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한마디 더 뭐야 비행 예 알고 있어요 비행 이구나 에이 두번 떨어지고 나서 비행기를 알아버린 고천시대 구였 구이 구이 음 오 이 오 오 그리 빛으로 바.. 빛으로 바꿔주고 아니야 이게 아니었구만 잘가 잘 잘가 임마 우와 얘 안죽잖아 빛으로 해야되는구나 열어.. 우와 아니야? 두개 다 아니었어? 두개 다 잡아야지 열리는건가 보다 뭐야? 지금 어떻게 하는건데? 아 숨겨진 발판있다? 아 오케오케 확인 이제 어느정도까지 왔나요? 아 뭐야 바꾸는게 굉장히 힘드네요 아야 아야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날입니다 팔로우하시 구독하버식 눌러주시면 골스날에게 클림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떻게 하는거야 눌렀는데 안무 아오케 여기있구만 자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라지지마 방해꾼은 바로바로 제거를 해줘야 제맛이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빛마법으로 얘네 유령들을 잡아주면은 클리어가 스토어레이집니다 왜이렇게 길어요 근데 짜증나게 기네 아 빛마법으로 10개 찾는거에요? 아아 또 찾는거는 또 골스날이 전문가지 그냥 다 뿌려보면 되는거잖아 그냥 다 뿌려보면 되는거잖아 숨겨져있진 않을거 아니야 투명으로 되어있겠지 찾았다 난 역시 천재일지도 몰라 천재일지도 몰라 음 한방에 한방에 클리어했어요 그러다 그 여행을 혹시 그분이 성장is 지상 전 엥 엥 엥 엥 엥 엥 엥 감사합니다.